이 흡연자분들 길을 걷다가 막게 되는 이 담배 냄새에 무척 괴로우셨죠. 그럴 때면 최대한 손을 딱 참고 그 자리를 벗어났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. 서울 서초구가 지난 2일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 앞으로는 양재동 내 주택가, 이면도로 등 모든 공공도로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요. 단 사유재는 제외입니다. 또 그동안 주민이 흡연을 자주 해온 장소 30곳에는 별도로 선을 그어서 라인형 흡연구역을 조성했어요. 이렇게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 양재동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. 서초구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단속에 들어가는데요. 위반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. 서초구는 양재동 사례를 토대로 방배, 서초, 반포, 잠원동 등 다른 지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. 서초구 관계자는 이를 통해 오직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어요. 담배 연기로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, 조금 줄어들면 좋겠네요. 여러분 혹시 음악 들을 때 어떤 음원 사이트 이용하세요? 멜론? 벅스? 아니면 지니? 바이브? 플로? 각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. 이 가운데 벌써 20주년을 맞은 곳이 있습니다. 바로 지난 2000년 2월에 시작한 벅스예요. 벅스가 태어난 2000년대에 저는 사이버로모를 부르고 있었네요. 20년 전 저는 대시를 불렀네요. 벅스가 20주년을 맞아 플랫폼 이용자의 청취 횟수를 비롯한 이용 이력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가장 사랑받은 20곡을 선정했어요.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열광케 한 블랙핑크, 레드벨벳, 그리고 트와이스 등 쟁쟁한 그룹들의 대표곡도 있었고요.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건 2000년대 초 전 국민의 애창곡이던 노래들이었습니다. 버즈의 어쩌면 김종국의 한남자 피성의 위드미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이거 다 제가 고등학생 때 즐겨 들었던 노래거든요. 우리 다 동년배 맞나요? 역시 명곡은 언제들아도 빛이 나지만 무엇보다 그때 그 시절 떠올리게 하잖아요. 지난 20년간 사랑받은 명곡들 앞으로도 더 큰 사랑받길 바라고요. 벅스 20주년 축하합니다. 여러분 월요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주말이 정말 순삭이 되었죠. 우리 이번 주도 한번 화이팅해보자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.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. 이리 봐요. 안녕. 안녕. 안녕